3몬지 칠레, 드디어 라인업이 공개됐습니다. 네, 아쉽게도 정용화씨의 군입대로 인해 시앤블루는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3월 24일 금요일, 산티아고 모비스타 아레나에서 진행되는 뮤직빙크인 칠레. 독보적인 퍼포먼스로 사랑받는 샤이니 태민씨의 무대도 만나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2018년 3월 첫째 주 생방송 뮤직빙크 K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양윤섭과 아이콘, 과연 1위는 누가 차지하게 될지 점수 공개해주세요. 네, 아이콘 축하드립니다. 프로필은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많이 인사드릴까요?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빙크 K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어요. 화이팅! 사랑을 했다!